퀴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 지점은 현재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원이 스타트 지점이고 각 노드의 선택 가능한 색상은 블루 레드 그린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인접한 색상들 그러니까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알크라고 표현합니다 알크로 연결되어 있는 두 노드들은 같은 색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맵하고 같은 게임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한번 서로 다른 색상으로 한번 채워보는 것이 게임의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번에 이어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